여러분 에너지체가 에너지체 신비할 게 하나도 없는 게 단전이 에너지체예요. 단전을 해보암야 없어요. 수련하다 단전 느껴지시죠? 그럼 그게 뭡니까? 에너지체예요. 영혼도 아니고 몸도 아닌 그거. 에너지예요. 에너지체예요. 단전 오브하는 분들은 부활체가 뭔지 압니다. 하단전에 생긴 그 에너지 느껴보면 부활체의 한 맛은 본 거예요. 이게 몸 전체적으로 그 에너지체가 확장돼서 에너지체가 딱 자립되면 그걸 부활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몸 안에서 에너지가 충만해가지고. 그런데 하단전이 어디 있는지 알았으면 계속 거기다 에너지 쌓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쉬워요. 참나자리 알았으면 계속 깨어 계시면서 육바람이 흘러넘쳐서 지혜와 자비를 이루게 하고 하단전이 어딘지 알았으면 계속 거기다 에너지 대줘서 여기서 에너지가 넘쳐서 온몸을 가득 채우게 만드는 겁니다. 재미있죠. 영이 혼을 채우고 에너지가 온 몸을 육을 가득 에너지로 채우게 도와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무함이 탑을 하면서 지금 내 생각감정 오감에 충만함이 있다면요. 육을 지금 내 몸에서 천국이 이루어진 거죠. 그때 내 몸이 불쌍이려니 생각하시고 내가 부처면요. 내가 있는 곳은 정토지 어디겠어요. 사바세계에 대해서 혐오감 일으키지 마시고 혐오감 일으킬 땐 일으키시고요. 지금은 일으키지 마시고 천국이려니 정토려니 하십시오. 정토 아니라는 소리 하지 마시고 진리 모른다는 소리 하지 마시고 진리 모른다는 소리 안 하는 몰라. 일종의 이것도 몰라죠. 괜찮아도 나와 남 둘이 둘이라는 걸 몰라 하는 그런 몰라. 그렇죠? 그러면서 에너지 천만에 계시면 여기가 천국입니다. 천국이 아니라는 소리 하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 더 한다면 방편으로 우리 몸을 감싸고 있는 에너지가 있거든요. 그 에너지를 이게 아미타불을 염하시는 분들은 연꽃 속에 있다고 염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정토가 하면 연꽃이 핀대요. 내 꽃이. 그런데 그 정토가 와서 피는지 안 피는지 죽은 뒤에 확인할 거 아닙니까? 살아서 연꽃 피우시면 돼요. 나무 아미타불을 염을 할 때마다 내 몸 영혼 육을 연꽃이 감싸고 있다. 성스러운 기운의 연꽃이 나를 감싸고 있으면서 나한테 에너지를 대준다 정도 위험하시는 건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러고 계시면요. 혼자 인큐베이터 안에서 제대로 그냥 스타워즈 보면 다스베이터 어디 안에 들어가서 충전해서 나오지 않나요? 충전하시는 거예요. 안에서. 그러면 혼자 연꽃 속에 들어가서 혼자 지금 충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깨어서 나무 아미타불을 할 때마다 생각은 더 자명해지고 감정은 더 자비로워지고 몸은 더 건강해지고 에너지는 더 충만해지고 이러고 5분씩, 10분씩 있으면 고속 충전이 가능할 겁니다. 휴대폰도 고속 충전이 있죠. 빨리빨리 충전하셔서 늘 이렇게 깨워서 살아가시면 지금 이렇게 살아가시면 이러는 동안에 여러분 깨어 계시죠. 참나각성 되죠. 염불하면서 말랩과 하나가 되죠. 생각감정에서 육바람일이 점점 더 구현되죠. 실질이잖아요. 에너지체 점점 더 연걸어가죠. 내 몸 건강해지죠. 손해볼 게 없으시죠. 이렇게 평소에 충전했다가 뭔 일 생기면 육바람일 또 쓰고 열심히 쓰고 사는 거죠. 거침없는 일 생기면 그 때 레인いる 내년 벽 ㅈ ㅈ ㅈ